이번에 새로 키스트 양자정보연구단에 입원한 전승우입니다. 저는 다루기는 어렵지만 잘 가공하면 단단하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같은 연구자입니다.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이 단단한 신념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실패와 정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의 정결함을 이용한 양자소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재료인 다이아몬드를 양자연구에 유리한 구조로 가공하고 이때 개선된 양자소자의 특성을 이용해서 재미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가공해서 양자연구를 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를 만드는 것이 저의 특기이기 때문에 양자정보연구단의 대장작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자컴퓨터라는 미래를 오늘로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키스트 양자정보연구단을 양자 분야에서 세계 글로벌 리딩그룹으로 만드는 한 명의 주역이 되고 싶습니다. 곧 태어날 제 딸 태명이 양자입니다. 양자야 아빠가 시집갈 때 혼수로 양자컴퓨터 만들어줄게 끝이네요? 어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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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ures 호시장만? 어 네 양자국 됐어요 양자. 인사도 너희 공장 감사합니다.